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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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들이 핵으로 유혹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선다는 것이 우리 군대 아이민이 억척별면의 신음이고 백두산식 대웅 방식입니다. 이제와 그 추정 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경고망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미제가 전쟁의 도화선이 우려난다면 우리 인민내문군 장례들은 그 길을 한순간만 놓지지 않고 민족의 수원인 조국통일대업을 겨우 일으켜야 말겠습니다. 우리의 위협은 정당하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과 대변인 생명에 접한 우리 인민내문군 장병들의 무적 필승의 기상은 이 땅이 하늘을 무섭게 튀어들고 있습니다. 미제가 핵무기를 시들으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다정화된 우리식의 핵무기 타격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 지붕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미제전인 생명을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미제전민군 장례들의 규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